찬스 여러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덕후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TV조선 공식 입장 이찬원과 TOP6 TV조선과 해약 공식 종료 탑륙과 함께 1년 6개월간 길은 이게 끝이야 팬들 눈물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스터트롯 TOP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TV조선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내일 11일 종료된다. TV조선은 10일 미스터트롯 탑륙과 당사의 전송 매니지먼트 계약이 오는 9월 11일 종료된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 1년 6개월간 TV조선과 함께 다양한 활약을 펼치며 시청자분들께 기쁨과 위로를 전한 미스터트롯 탑륙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에게 기쁨 감사를 전한다며 비록 매니지먼트 계약은 종료되지만 TV조선은 미스터트롯 탑륙에 더욱 빛날 앞날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며 시청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하 TV조선 공식 입장 안녕하십니까 TV조선입니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내일은 미스터트롯 입상자 미스터트롯 탑륙과 당사의 전송 매니지먼트 계약이 오는 9월 11일 종료됩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TV조선과 함께 다양한 활약을 펼치며 시청자분들께 기쁨과 위로를 전한 미스터트롯 탑륙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님에게 기쁨 감사를 전합니다. 비록 매니지먼트 계약은 종료되지만 TV조선은 미스터트롯 탑륙에 더욱 빛날 앞날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며 시청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TV조선은 미스터트롯 탑륙과 함께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감동과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의 미모와 귀여움이 눈길을 끈다. 9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인스타그램에는 청춘의 아이콘 TOP6가 나갑니다. 오늘 밤 10시 되기만을 기다리는 중 사랑의 콜센터 우리의 청춘 목요일 밤 10시 본방사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에는 열창을 하고 있는 이찬원의 모습이 감겨있다. 그의 비주얼과 귀여움은 팬들의 심장을 저격했다. 한편 사랑의 콜센터 TOP6와 박남정, 김정현, 정태우, 김영중, 정재우, 김경록이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다. 9일 방송되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이야 사랑의 콜센터는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기 위해 시간여행을 떠나는 우리의 청춘 특집이 그려진다. 제작진은 TOP6와 청춘 유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명품 선곡으로 지나간 청춘의 추억을 소환할 것이라며 속이 뻥 뚫리는 노래들과 신명나는 댄스, 빵터지는 개그가 함께하는 본방송을 기대해달라라고 전했다. 사랑의 콜센터는 9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